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화작업치료실입니다. 지금부터 감각통합기능 향상을 위한 소화작업치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각통합이란 아동의 신체감각과 외부환경의 감각을 조직화하여 자신의 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감각통합기능은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균형적인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질병과 장애로 인해 감각통합과정에 문제가 생긴 아동은 감각통합과정에 어려움을 받습니다. 감정조절과 움직임이 서툰 아동 읽기, 쓰기와 같은 학습이 어려운 아동 여러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동과 음식을 거부하거나 먹는 것이 어려운 아동 뒤집기, 서기 등 대동작과 미세한 운동이 늦는 아동 자주 기대거나 지속적인 자세 유지가 어렵고 손발 협응 운동이 어려운 아동이 이에 속하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작업치료실에서는 아동의 상태와 기능 수준에 맞는 다양한 감각치료를 제공합니다. 감각통합 프로그램은 아동이 감각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연스러운 적응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각통합 능력을 향상시켜 균형적인 발달과 함께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각통합치료를 통해 아동은 언어와 이해력,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성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함께 전반적인 발달이 향상됩니다. 또한 감각정보처리를 효율화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감각을 줄 수 있는 감각통합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감각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입니다. 전정감각이란 머리의 움직임과 중력을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동이 움직일 때 자기의 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느끼는 것인데요. 전정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그네와 같은 원리인 다양한 스윙과 해먹타기입니다. 그 외에도 짐볼과 스쿠터 타기를 활용하여 치료하며 집에서도 활용 가능한 비행기놀이도 전정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아동은 근육의 긴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신체의 균형과 자세뿐만 아니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감정조절도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유 수용성 감각에 대한 소개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신체의 위치와 자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우리가 팔을 구부렸다 폈다를 할 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팔을 펴야 부딪히지 않을지 얼만큼 힘을 주어야 구부려지는지 등을 할 수 있는 감각을 말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육, 관절, 힘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걸레 밀기, 관절 압박, 손수레 걷기, 씨름하기 등을 통해 치료합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 프로그램은 운동 감각을 조절하여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확립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촉각 프로그램입니다. 촉각은 물건이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자극을 말합니다. 촉각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거품 놀이, 점토 놀이, 편백나무 놀이, 블록 놀이 등과 함께 여러 질감을 만져보게 함으로써 감각을 조절하는 치료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의 접촉 부위와 물건을 인식함으로써 위험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신체 인식과 운동 계획의 발달을 촉진시켜줍니다. 반면, 해롭지 않은 자극에 대해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촉각 방어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촉각 방어 치료는 소화작업 치료실에서 윌버거 솔 치료, 구강 촉각 테크닉을 적용합니다. 기타 감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고, 듣고, 냄새 맡아보고, 맛보는 등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말합니다. 기타 감각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불빛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주고,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맛을 보게 하는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불빛, 특정 소리와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적절한 수준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감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각 통합 프로그램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 이외에도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감각 활동을 아동의 상태와 기능에 맞게 치료사가 안내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작업 치료실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감각 통합 발달을 위해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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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